선물빌이 너무 많이 쳤나봐 어우 45만? 도박보다 이게 더 많이 벌겠는데? 구인광고 ㅈㄴ 때려야겠다 와 근데 비싸 이제 구인광고 세리나! 오오오! 빠에다! 오오오! 또 골드야? 오시마! 토모미 잠시만요 뭐야 얘 갑자기 쿨키 나오고 레버 패야되니까 마일더 야 오늘 리그 우승하자 가자 이거 잠깐만 아 근데 쿨키를 쓸지 말지 좀 생각을 잘해야되 오늘은 리그를 우승을 할거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물챔스 2부 리그이긴 한데 쿨키를 쓸지 말지 좀 생각을 잘해야되 6명은 나갈거야 6명은 나갈건데 아 근데 마리코도 상태가 지금 안좋단 말이야 아 근데 이정도면 내보낼 만한가 그리고 급여도 좀 계산을 잘해야되 생각초에 보자 아니야 오늘 다 내보내 오늘 승부스 띄운다 이정도면 물벤져 쓰거든 근데 애들 레벨이 좀 낮긴 해 낮긴 한데 우승 노려볼만 해 지금 제가 꺼낼 수 있는 최고의 카드예요 이거 150만 160만정도 벌면돼 가자 이거 잠깐만 게임소리 좀 켤께요 아니면은 리그전을 한번 더해? 프레시리그 아니 이거 할만해 존나 할만해 갑시다 아 꼬이끼 귀여워 유키 유키 제로때부터 엄청 귀여워요 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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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플레이 우리도 오합지졸인데 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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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은 이래 질 수 없지? 아 저기 분위기가 안 좋네 카나가 이쪽 가게로 오겠구만 경기를 만나보셔 자 첫번째 물챔스 아 이거 아 흐흐흐흫 일번이 물령준입니다 자 1번 테이블 일반인 토크를 좋아해 야 우리 마에다 토크 오지는데? 근데 체력이 높은 무로우시를 내는게 빠질 것 같아 무로우시는 안 지쳐요 아 저게 왜 키 잘 벌어? 처음부터? 스킬에 마리코 괜찮아 우리 피번호 비빌거야 아 왜 이렇게 스케일충들이 많아 화면 가리니까 제가 킬로 끌게요 하아 기다려봐 세리나가 들어가야겠네 뭐 필요해 게스트 글라스 지금 차이나 보여도 저 피벌 2단계 쓸거거든요 연장해야지 그렇지 그렇지 물수거 뭐 필요해 물수거 아 마에다 스테드는 좋은데 체력이 너무 낮다 역전 자 피번호 2단계로 갑시다 마리콘데 연장되지 개새끼야 아 가난 쟤네들은 연장을 하면 안되겠다 우리 애들 챙겨주는게 훨씬 이득이야 왜케 물수건을 좋아해 하리들 백화점 이리와 그녀의 저 수전 열심히 소원 아 큰일 났네 우리 코요키는 이쁘니까 꼼꼼 가지가아!!!!! 연장 그렇지!!!! 피벗써? 우리도 지금 피버 장전되어있는데 안쓰는거거든? 何일까요? 何일까요? 助けを求めているように見えますが… ケフテクラス 当社員店長さりげなくフォローします ようこそ当社員です ようこそ当社員です 可愛いなあ お願いします 盛り上がりましょう いいねいいね 世界系ですね 後撰りだった ああ… うろーオーシーな… ちょっと敬こだわ いきそうになった くれえ自分に入る ガーリカーは… くれえ自分で… くれえ自分の事に入ったらちょっと… さあしやすい… 頑張ってみた あっしらと戻かないで… くれぇの一回1カは… くれぇの二回1カは… 아 이거 세이코 포산 줘도 돼 이거 많이 버는 거 아니야 나중에 진짜 많이 벌거든요 아 나 항상 이벤버로 나올 수가 없어서 바이더 포장 주자 피가 너무 없다 나중에 그 부호들 오거든요 걔네들이 진짜 많이 인건비? 아 야 인건비 해도 이겨? 저기는 뭐 사람 없니? 오 마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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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우리 다 가난이야 애들이 그럼 선물 그만 줘야겠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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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남은 시간은 아마도. 마지막 스파트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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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되었지만 물수건 도움이 되었니 안고래 wn क고 encountered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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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우리 아예, 오오. 잘한다, 웃기지? 음, 제가 도망가고 싶다. 이럴 때 그 아예 기간을 어깨나니라. 하느님, 왜 오늘 불지커멘을려주지? 하느님은, 여기를 지고있어. 하느님은, 여기를 지고있어. 하느님, 여기를 지고있어. 해결하십시오. 하느님은, 여기를 지고있어. 하느님은 그 아예, 여기를 지고있어. 쟤네들 물수건 빼가는거 아니야? 아 이거 20만 차이긴 한데 우리 다 인건비 관인도 지드리는 애들이라 아 이겼어 와 우리 인건비 봐 그리고 올랐다 병에 lifelong 음.. 흐어허허허허헴 흐흐흐 이런 리그가 되게 많아 크아아아 카나 쓸모없다고? 게이득이죠? 카라! 내 동료가 되라!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코유키라 야 유키 너무 귀여워 하이! 응? 이 쓰레기들! 아 불쌍해 카나 하하하하하하 으흐 으흐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렇게 하나가 내 동료가 되나봐 아 으 으 으 으 으 아 우리 가기 올래? 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런 말 진지하게 하지마아 가자 도지마에 혀오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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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물피스 붕둔 아가리예술 하하하하하하하하 어이! 카나! 우리 동료가 되라! 하하하하하하하하 카나가 가입했습니다! 이 다음목표는 에이카인가? 키라라가 최종보스겠군 에이카 저렇게 안생겼는데 전작에서는 사쿠라마나가 저렇게 나왔었는데 잘 부탁해 나 얼마있지? 파드깡 해야지 어 저거 뭐야 밥먹으러 갈래? 물론이지! 데이토 데이토 보거 꼬치 꼬치 튀김이구나 OF 호흡 흐으.. 하아... 하아 휴업… 오잇.. 마지막으로 키루산랑 같이 두 명끼리 먹으러 왔어요. 긴장돼요. 오이 오이. 나는 같은 회사입니다. 나는... 仲間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만... 사실은 저는 꽤 많은 사람입니다. 유키와 다른 사람은 괜찮을 것입니다. 두 명끼리 말하면, 고맙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처음인客에게도 그런 느낌일까요? 하... 그렇군요. 다행히도 말하는 사람은, 다행히도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군요. 그니까요. 그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 어떻게 하면, 긴장하지 않습니까? 자... 똑같군. 제로 때나. 어렵다. 제... 저도 이제 현역이 아니라가지고, 저도 현역 시절에 이제... 이런 마음을 다 읽을 수 있었거든. 1번. 그런데... 그걸 제 cual terrorism으로 post에its us. 2번. 뭐하는 거입니까? 데이터에 마음이 일으니지요. 긴장하는 건 또 뭐고 books 금요일들 있죠. eram Verd capac Madame Dulzu. 스틴트는 나아 сюда 나아 guild. 제로 때 hers기. connected by JADE ! 그럼 그 원래 하얀 패딩이 이분이가 투머치 투커인줄 알았는데 이 도지마의 형 킬루가 말 제일 많아 평생 따른다고? 그 VR 없냐? 이거 내가 화를 돌릴 수 있을텐데 아 안되네 재료 때 됐는데 취미 없어? 뭔데? 취미가 유키야? 그 사진에 흥미가 있어 아 정말로 유키를 좋아하는군 정답 뻔하네요 이거네 나도 나도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1번 남았군 코유키가 캬바쇼이 낳으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유키의影響일까요? 그렇군요 유키가 아고가렸더라구요 사실 제가 대학생 광고문구를 바꿔야겠군 코유키 예 확인 아 이거 하면 레벨 15오른다고? 미쳤네 상대 축복 이리 이외 такие 하지만 말하자면 귀찮은 사람으로 말하자면 그런 유키사에게 내가 한 눈에 띄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일을 하고 싶어, 그 사람의 일을 하고 싶어 그 사람의 일을 하고 싶어, 그 사람의 일을 하고 싶어 그런 생각으로, 그 다음에는 유키사의 일을 하는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음? 그렇다고... 하지만, 이 일을 하고 싶으면, 유키사의 위대함과 저 자신의 쇼부성이 민심이테... 캠도, 재우고 보면 깨거든요 아냐, 넌 될 수 있어! 내가 널 타이코키로 만들어줄게! 너는 목표를 더 높이 가져, 코유키 아, 정답 뭐지? 이거 족보 있으신 분 정답 1번이야? 모든 것을 코유키 하기 나름이야! 모든 것을 코유키 하기 나름이야! 아직 유키 전설이었지 유키... 최고 컨디션으로 나가면은 몇백... 몇백만이 뭐야? 어? 거의 억단위로 뽑아내고 그랬지 초당 천만엔이었어! 도지마의 혀 맞네, 이거 도지마의 용 아니야 키류 어? 하하하하 아, 그렇다고... 아키라워면은 거겠지 우기용하긴 하지만 코스코스 고스고스 하고 설마 유키처럼 멋진 사람으로 나가려니 아, 그렇지! 키류, 봐주세요 아, 여까봐 그러고 도지마 그런데 아, 김윤이 연예학 학생이었구나. 대학에 참고 계신가요? 네, 다인은 거의 거의 다 됐어요. 최근에는 거의 없는데. 하지만 학비가 높고... 지금生活에 꽤 많이 힘들어요. 그런가요? 네, 유키가 제로 때 무장사 유키에요 돈 필요하니? 아, 잠깐만 금요를 올려주지, 이거 제일 좋아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마음껏 먹어, 이런거보다 꼬치집아가지고, 마음껏 먹어, 이거 좀 그런거 같고 금류를 올려줘 3번이 정답이에요? 알았어, 오늘 마음껏 먹어 오! 귀여워 가와이네 예에에에에 퍼펙트! 완벽해! 나 데이터의 데이터를 읽는 마음 데이터를 읽는 능력 미연씨 장인 안청현이다 뭐야 레벨 왜케 많이 올라 또 못하나? 아 이거는 깰수록 되나보네? 잠깐만 나 얼마있지? 아 도박하고 싶은데 레벨 10마다 면담이 있어 파라다이스 파티피플이 많다고? 오 에이카가 축제여왕이다 괜찮아 우리 카나있으니까 환영해? 하이 아 우리 우리 가게에는 신입신고식이 있지 내가 쏜다고? 나니?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리 exposed 다 Ace 온통 보다 그렇게 대학생 같네 밑에 왜 이렇게 떠? 노래하나? 어어! 그렇군! 아 잠깐만 이거 피시컬이네 눈치 빨라야 돼 뭐지? 뭐지? 오이 오이 시켜라 오늘은 결심으로... 에이 잠시만! 신선 환영을 해야겠다! 신선 관계회다 카나가 새로 입고 왔으니까 그리고 그 팀장도 기龍이 네 여러분! 이거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기龍이 카나와 전쟁이 많았고 둘 다 부탁드립니다 그래! 어 어때? 스무살이야? 거짓말 어때? 앗! 다이밍! 그렇지 않아! 자 유키가 나보다 나이가 많아? 아 사게 되지? 알 것 같아! 하 진짜 지금 멘트 없는게 집중하느라고? 내가 낼게! 아 아 아 선택지가 왜? 왜 이래? 확실하게 확실해야됐냐? 아 1번 문화에요 이게 맞짱구 쳐주는거 어때? 자 이제 알았다 어떤 느낌인지 맞짱구 끝 단어만 따라하는거 별로에요? 쉽다 할까? 복잡하네? 과연 같은데요? 끝에만 따라해주는거 좋아해 여자들은 됐네요 막바지? 그렇군 될까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자 야쿠자식 개그는 이거지 얘들아 우리 다음 리그에서 지면은 새끼손가락 하나씩 자르자 뭐 이런거 하면 애들 애들 좋아 짜라를 웃지 하하하하하하 얘들아 농담 아니다 오 레벨 많이 올라 나에 대해 캐 보고싶다고? 잠깐만 10단위로 있다 그러지 않았어? 하루 경기 뛰어야되나? 오 레벨 오 레벨 갬블라다 일단은 지금 54만엔으로 일단 드레스업 좀 시켜주자 야 코유키야 오시키 뭐야 아 근데 우리 코유키는 약간 청순한 스타일이 어울리는데 기본이 제일 좋긴 하네 차이나 드레스가 비싸긴 한데 좋긴 하다 우리 어차피 코유키는 섹시 이런거 없단 말이야 차라리 펀이랑 큐트를 높게 하는게 좋을 것 같아 어차피 우리 코유키는 섹시 나잖아 아니면 큐트? 롱홀더? 그래 특화로 가자 아 근데 이거 별로야 러블리 원피스 이거 어때? 큐트 좋아 어 머리 스타일도 더 생겼네? 헉! 오 존나 귀여워 오 아아 귀여워 트윈틀 이 머리 어때? 약간 청순 귀엽 기본이 제일 낫나? 기본이 존나 귀엽긴 해 이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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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코유키는 기본이 그냥 이쁘다 이렇게 꾸미는 것보다 이 머리 얘는 있는 그대로가 이뻐 이 머리 이 머리 어 이건 괜찮다 이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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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머리 전 maniac 의심 이쒸 이 머리 이 머리 야 바니걸 스테이도 엄청 많이 올려주네 섹시 퍼니 아 근데 이게 너무 잘 어울려 코사지 스테이도 중요한데 이게 너무 귀여워 아 옷부터 입히고 아 뭐 귀엽지 않아요? 아 물론 바니걸이 스테은 더 높여주긴 하는데 아 이게 나 너무 귀엽다 나 이걸로 할래 아 귀여워 아 이거 하면은 큐툴 퍼니가 절기라는데 너무 못났다 큐툴 퍼니 다 찍어줄까 그냥? 돈 다 박아가지고 하필퐴 퍼니 어떤지 술은 거 bigger narcissist 왜 내 저는 게임할 때 능력이 안 따져요 아 귀여워 어 잠깐만 저장을 따로 해야 되는 건가 아 반이거리 쫄기네 섹시 큐트 퍼니 사놔야겠다 우리 파워레인저처럼 해놔야겠다 너네 오늘부터 우리 가게에 핑크야 아 옷 너무 구려 이거 옷 더 열리면 해야겠다 지금 옷 다 구려 카나랑 안 어울려 아 이거 하나 더 뽑아야겠다 돈이 안되네 자 카나 코엑해 오늘 하나 더 이래 아 이제 얘네네 키우지 말고 자 이 골드 애들 몇 번 더 내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아 파티 노프레들 하 아 러브 한 명 정도 오겠지 오늘 이렇게 여섯 명이서 하자 아 러브 한 명이 아 러브 한 명이 아 가난 우리 카나같은 애는 나갈 수 없다 토모미가 나가 원래 1만원씩 쓰... 아 이게 앉으면 만원 만원이 나가는구나 아마 여기 첫날에는 애들 별로 안올거에요 이 리그에는 제가 팬이 별로 없어가지구 꾸준히 키워야돼 이 리그도 더 필요해 어 재떨이죠 이게 칸아 레버 패야돼 가자 카나 출격해 아 귀여운가봐 근데 재율은 굳이 안해도 돼요? 아 근데 왜 파티 스타일만 좋아하고 왜 가난이야 근데 이쪽 리그 애들은 무조건 연장하겠지 그러면? 노는거 좋아한대서 아 귀여운가 아 귀여운 아 귀여운 아 귀여운 아 귀여운 캐프트 글라스 따봉 아 근데 마지막 행님 따봉만큼의 파워가 있지는 않다 그 행님이 쩔었는데 와 코유키 스태프 존나 좋다 만능이네 진짜 야 유키과네 애 자체가 연장 안해줄거 같은데 그렇지! 아 잠깐 부호? 세이코가 나가고 와 코유키로 만족을 못해? 섹시가 아니라서? 아 아까 바니골 모자였으면은 괜찮아 괜찮아 우리에겐 피버가 있으니까요 피이버 타임이다 야 부호가 오늘 매출 다 올려주네 우리 적자인줄 알았는데 세이코 포상 줘 쟤 부호 같다 미리 이라니 트위리 초콜릿 형도 얘 나중에 대보호도 있을텐데 카나 선물 주고 보내자 ils 뭐 필요해? 게스트 글라스 이번 리그부터 석유왕이 나온다고요? 따봉 우리 카나가 안통하다니 와아 한 50만 채우겠다 데보호한테 선물 주자 그래 이정돈 해야지 야 저런분들 이제 입소문내면은 장난 아니라고 카나 좀 키워주자 저분 때문에 살았다 오늘 손해볼 뻔했는데 오늘 장사는 더 손님 없겠네 마감해 얘들아 마감준비해 얘들 나가라 그래 뭘 부탁을 하고 있어 쟤떨이? 담배만 존나 피네 뭐 필요해? 게스트 포멈이 있는데 취해야겠네 쟤도 가난이네요 백만은 못짓겠고 구십팔만 구십팔만 저 석유왕? 뭐야 얘네 버튼 연타? 그렇지 그렇지 가위바위보로 달렸던 연타실력이다 가위바위보로 달렸던 연타실력이다 가위바위보로 달렸던 연타실력이다 얼마줘? 쟤네 아이씨 난 돈 백만에 쓴 줄 알았네 개설랬잖아 아 그래도 이정도면 뭐 아이씨 야 코일키 오늘 51만? 얘 랩업 더 시켜줘야겠다 또 밥먹자고? 가자 자 코일키는 이정도면 대우받아도 되지 이런렐라 역시 도지마의 혀 풍든 아가리예술 그런 규칙 아 잠깐만 이거 아 뭘까 선 넘어도 되는데 아 근데 3번이 정답 아닐까 의외로? 선은 아 진짜 정답 알려줘 정답을 알려줘 레벨이 걸려있다구 1이 정답이야 1이 제일 많네 아가리 터는거 봐 부시마에요 정답이야 나 아닐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아가 올해도 정답인거 아니야? 흐흐흐흐 키루 그 말빨로 다퉜는거 아니에요? 흐흐흐흐흐 야 밀당하는거 봐 어 에이도 응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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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اعiter 저는 이거 30cm 하... wish 흐흐흐흐 왜 reduction favors 왜? 왜? 어머 어머 괜찮아 나 내 나이 지금 37 나 키류 모서리다 아 38이다 3번은 절대 아니고 2번 남자들이 보는 눈이 없군 3번은 밀당해야 돼 지금 2번이야 흠 흠 흠 흠 흠 여러분들은 데이터의 마음을 몰라요 뭐 아프리카 헌팅방송 이런 분들 아무리 막 여성분들 마음을 알고 막 그래도 이거는 저희 못 이길거에요 흠 나 데이터 잃는 남자 C언어마스터 안창현을 이길 수 없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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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은 겉보다 독이 더 중요해 케리가 어떻게 주댕이를 터는지 보고싶군 케리우는 정말? 무한적인 답변이 너무 심각해 오! 실패인가? 이랬는데 케리우는 결정차 날리네 역시! 정답이야! 고맙습니다 컴플렉스는 자신이 걱정되고 다른 사람은 걱정되지 못해 고유키는 충분히魅力이 필요합니다 堅堅히 해봅시다 그렇군요 케리우의 발언에는 케리우의 발언에 의미가 있습니다 恋아이 마스터 당연하지 플레이어가 타이오 안창열이니까 유미에 대한 이야기 듣고싶니? 죽었어 2번이 정답일걸? 3번 아 지금도 연애중이야 2번?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지 2번이 정답일걸? 이서치라는 건 지금은 솔로다라는 뜻이죠 뒤졌어? 에? - 소란지입니까… 알았음 시기해야 İyi 경혼이 다나에는 이세를 벗어로 에이 승용해 은이 연애중 아 COVID-19 트레이닝 우이 어떻게 코니 맞음 소、そうなんですか? 어어가 뭐 또기용히 이길을AN 비슷하게..